지금 전철이 들어와 있어요 건너편에는 야만우테산 들어와있구요 이 전철은 이키부쿠로 신제코 가는 방향의 전철입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전철 파란 전철 이름은요 케잉도후쿠라인이네요 이 전철이 출발하고 나면 저 역에서 보이는 풍경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안전 오픈되어있어요 여기 역하고 고루하고 암비 지나가고있구요 보여드립니다 네 여기가 이렇게 되어있고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지금 전철 출발했고 그런데 저의 밑으로 바로 차들이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믿겨지시나요 저는 지금 도로 2 중앙선 2에 서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철이 지나가는 곳이구요 지금 지금 또 건너편에 전철이 들어왔기때문에 자만으로 끝에 한번 보여 드리구요 저는 여기서 물로 갈까 합니다 빠이빠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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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